자, 딱 한 마리만 할게! 아, 딱 한 마리야? 빡! 래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 거야 important ability for a marketer is initiative 잘립니다! 뭐하냐? 사랑에 빠진 것 같아 네, 다음 환자분 난 눈치 보고 계산하고 머리 굴리지 않아 그 시간에 연애를 하지 아니, 호텔로 들어갔다니까? 둘이서? 저 얼굴인데 아, 웃어 웃으라고 너 어디 진짜 웃기더라 그럼 나랑 팀 뿐이나 같이 할래? 왜? 내 약점이라도 잡은 거 같냐? 그렇게 까칠한 척 하는 건 어디서 배웠냐? 예비엄마 나 미국 가서 살아야 될 것 같아 왜? 여기선 살기 힘들 것 같아서 홍수야 군대나 가라 앞으로 벌어질 일들 귀가 쓴 자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? 나는 너 이해하는데 귀가 뭔데? 나 이해해 보호필름 떼고 하는 거야, 사랑을 이 겁쟁아 다 명도 후 시 벨럼 똥 먹었어? 야 진짜 좋은 말일 때 나 알아 나쁜 말로 하면 뭐 어쩔 건데 아, 야, 아, 씨발 너는 내 가족이냐 형제야 이상하라고 그래도 난 네 편이야 알았지? 다시는 안 마실 거야 마시면 진짜 인간도 아니야 인간 아님 형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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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